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대 결론 방송 오픈 tv 파이어 엠블렘 열화의 검 한급한 공략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떠돌이 남매 예 잠시만요 카메라 좀 맞춰야 겠네요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예 됐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저년번에 아라펜 후작에게 이제 그 바꾸러 먹었죠 그래가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진짜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한 소년이 도움 참아 왔다 왜 이렇게 도움 참아 하는 사람이 많아 아 이게 시리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헷갈리는데 약간 좀 에 킹오호파이터즈 레오나 다이몬 무뚝뚝한 검사가 있어요 용병 검사 에 여자애가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좀 맘에 들었었는데 부탁할게요 이 시리즈 나오는 거 맞나 근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당장 나가 너 둘이 예술인 아이 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해줬지만 아 모자라지만 할 테니까 역귀 엄청난 전환이야 뭐야 아 이런 애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였지 4제인가 음 카틀레후작령 입니다 대체 그 얘기를 몇 번까지 하는 거냐 키아랑 0으로 간다는 얘기를 10일치 거리 와 아직도 그렇게 남았어 저거 저기 미안한데 음 번호라도 한번 그런거 그런가요 음 용병도 아니야 음 그렇다면 도와줘 도와줘 린디스님 그렇죠 니니언 누나가 저한테 끌려갔어 하하하하 야 참 세인 대당하네요 스위치가 눌러지는 것 같아요 에 참 세인 엄청 나쁜 놈들이야 도와줍시다 야 지금 급하다고 켄트 나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 야 참 에 저하고는 반대네요 불의로 보면 참지 못하는 린디스님 린디스님 음 음 예 참 켄트가 힘들겠네요 진짜 예 당신의 희나입니다 예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예 부하지 그냥 예 크아 아우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예 혼자서 먹어도 되냐 하하 누나를 구하러 가자 나쁜 놈들한테 안 내주래 하하하 너무 센 녀석들니까 조심해 야 니가 시켰잖아 정말 그치 류코 음 예 흑마법사 나오네요 예 아 또 왜 뭐가 있어 보이는 놈들입니다 네 내려갈 음 니냐는 돌려줘 음 음 음 뭐지 일섬인가 예 누구냐 리님 이 그때 hou cie 예 예 오 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예 정리할 수 있겠네 난 검 하나 나눠주고 린도검 철검 볼카스 라스 메슈 철검 활이 없네 어떡하지 네 뭐 이정도면 되겠죠 린은 상처약을 버리고 응 세라타 하나 주면 될거에요 전사약은 쓰고 와 칠리다 올라가네 이야 미친네 그런 다음에 칼 하나 다시 받고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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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검 별로 필요없지 린은 좋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닛은 린은 당연히 나가는거고 세인 켄트 윌 라스 메슈 돌카스 한번 아니아니아니아니 공평하게 올려야돼 일단 네 맵이 넓어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이거 네 일단 돌카스 빼고 메슈를 넣겠습니다 저장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응 또 뭐야 암마법 사용자 예 어둠은 없죠 예 누구 저 미안합니다 놀라갈 생각은 아으 신부님? 어 그렇군요 예 또 견습이야 왜케 견습들이 많아 이거 소도사 묵사야 음 음 음 그렇죠 예 뭐 중인은 뭐로 중인한테 뭐라 할 수 없죠 그죠 예 어쩌겠습니까 일단 와 성녀 엘리민의 가고르 예 믿는 종교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예 광마법 맞습니다 빛마법이죠 예 음 음 예 그 뭐야 킬러 그 예 그 그 그 뭐라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예 상극이 되는 그런 저 예 직업이에요 그래가지고 라이트닝 예 미르 뭐지 아 미르 예 예 참 이런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 기르던 고양이 이름이 미르였습니다 네 예 참 나도 도와줄게 예전에 좀 좀 안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미르 때문에 예 참 씁쓸한 기억이 있네요 바드 이제 음 요시인 음 음 제행동 아 완전좋죠 이거 예 완전 초좋은 예 예 사기, 사기 캐릭터죠 이거 배와, 재이동할 수 있는 티어링 사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희로 만드는 것도 있었고 잠깐만, 도구점인가? 요새 민가 방문, 잠시만요 오, 꽤 넓어요 참, 만만치 않네 대단한 무리에게 말려들었군 검은 이빨 이빨 음 진격 어떠러나 그거 손님이신가요? 음 뭐지 이거? 고목이라고 합니다만 음 예, 좀 예, 좀 이상한 케이스 고목? 뭔 소리 이거에 가는 건가? 아, 뭐, 그랬던 것 같네요 예, 가보겠습니다 인가 음 검은 이빨 예, 뭔가 조금 예, 센스가 좀 없네요 예, 센스가 좀 없네요 이빨 턴다 그런, 그런 느낌이죠 검은 이빨 예, 역시 게임을 참 잘 만들었어요 센스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잠깐만, 요새는 뭐 없겠지? 예, 없네요 자, 밀어붙이면 됩니다 이제 암워킬러 필요없고 예, 철검으로 밀어붙이죠 아, 저 닐스 제가 좀 앞으로 왔어야 했는데 그거 못 봤네 아, 어떡하지 이러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예, 루셀을 회복시킨 다음에 세라를 한 번 더 움직이면 되겠어요 어, 활 맞은 서랍 어, 맞았구나 예, 닐스 이, 재이동은 정말 좋은 기술입니다 엘크로 밀어붙이고 엘크로 밀어붙이고 응 기사 둘 검사 도끼 등 산적에 예 이 정도면, 예 웬만한 동네는 좀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봐 플로리나 단독 돌진 한 번? 이거 아니겠지? 도척차 오 두방 에 안되겠네요 음... 연안 움직였지? 미친 척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음... 아니다 얘가 움직이기만에 객기 부리면 안됩니다 슈터는 없어 없습니다 이동은 되겠네요 루스데나 이놈은 남자에요? 아 신분이니까 남자겠네 뭐 이렇게 성별을 유사하게 만드는 캐릭터를 하나씩 넣어놔요 으음... 으음... 아이고... 묵직하게 들어가네 기사는 뒤에 있고 지금 마도사가 혼자 앞에 있죠? 예 음... 이게 크게 어렵다니까 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도적 조금 올려줘야겠어요 예... 아 안되네 으음... 뭐... 아...? 아... 아... 음... 음... 으음... 예... 얘때면 못나가는구나 음... 메슈 조금만 올려줘야겠습니다 열쇠로 따르려면은 에.. 조금 능력이 필요해요 에.. 성장도 높네요 지금 보니까 철회창 회복이 안 자네 음.. 체력들이 좀 낮네요 에.. 아직 초반이라 그러는데 에.. 민가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닐스는 무조건.. 예.. 활동시켜야 됩니다 네.. 밸런스가 좋아요 파티가 지금 음.. 아.. 저 흑마법사를.. 에.. 아직 정체를 잘 몰라서 그러네 좀 아.. 이것 좀 봐야죠 캐릭터 상냥하고 조심스러운 성격 남자겠죠? 예.. 떠돌이 수도사 얘네들은 왜 이렇게 떠돌이 들이 많아? 이 게임에 에이크 받고 라슈 가벼워 보이지만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류스 음.. 불가사에 대한 힘을 가진 음요신 하인 가만있어봐.. 여기 못 오겠지? 예.. 됐습니다 대장은.. 하인츠 검은 이빨의 일원 네이밍 센스가 맘에 안들어요 음.. 이럴때 민가부터 가겠습니다 마법엔 혼한가? 음.. 그렇죠 예.. 마법 방어가 따로 있죠 성수.. 이건 뭐지? 음.. 예.. 뭐.. 주면 나쁠 거 없어 예.. 비중한 것도 아니라는데 아.. 일시적으로 가야된다 팔아야겠네 저거 뿌리고 특공하라는 건가? 음.. 어.. 어.. 저걸 맞아 어이거 없네 네, 다 잘 보냈습니다. 밀스는 여기까지 오고 인을 밀고 됐습니다. 엘크도 이 정도 밀어주면 되겠죠. 5인가? 4 린으로 다리를 막고 밀스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두 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도덕들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요. 약간 전문직들이 나오고 있어요. 도덕들은 명중에 되게 안 좋아가지고 제가 되게 수월하게 깼는데 얘네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무새야 이런 애들은 빈 마법이 아니라 회복마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저기 누구야? 예, 플로리나가 지금 꺼져놓은 보릿자로요. 어디 딱히 갈 데가 없습니다. 예, 린한테 상대가 안 되죠. 음 어? 어, 영! 이야 예 세라 역시 왜 마법 천재나 천재 예, 그 누구야? 기스도 못 내네요 세라한테는 어, 페거스터나이스도 마법에 강합니다. 맞아도 1위입니다. 엘크로 문을 열고 예, 루세어로... 아니 안되네. 어... 못 가나? 아, 못 가나? 에그는 여기서 있겠죠. 예. 라이트닝으로 이걸 잡고 예, 파족지세입니다. 파족지세 네, 메슈니 지금 개 위험해요. 어, 에어... 예. 리스... 어디까지... 두 대 때리면 되겠네. 아이... 페보고 두 번 하면 되겠네. 네, 메슈 진짜 의원했습니다. 근데 좀 맞아줘야돼요. 그래야지 세라도 예, 레벨 올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예, 이것 이, 음유신의 재이동 상당히 좋은 개, 좋은 기술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아우, 좋으네. 검은 이빨. 이빨 얘기하니까, 예. 당신이 아한 사이에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치과 선생님께서 예, 하는 채널인데요. 그 채널 영상을 보면 예, 정말 일을 열심히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열심히 안 닦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밀어붙여줘. 음... 음... 니스... 예,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 세라가 한 번이라도 예, 회복어도 할 수 있게. 근데 지금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한 게 세 시리즈를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캐릭터들이 지금 꼬였어요, 지금. 얘가 여기 나오는 거였나, 여기 나오는 거였나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 춤추는 무의도 있었는데, 예. 그... 봉인의 검이었는지, 성마의 검석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음... 증거는 없겠지?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예, 흑마버한 투도 강한가요? 페가프스 나이트는? 예, 이 정도만 강한 거겠죠? 음... 팔 두 대 때릴 수 있네요. 아우. 음... 어이. 뭐야 이거. 아, 요새 있구나. 예, 맞아도 한 개 없습니다. 음.. 일단 린 밀어넣고 린은 어그로웅입니다 세인 좀 올려주죠 예 세인 고향 많이 했는데 아 딴 오를거구나 경험치가 많이 안오르죠 예 니트는 계속 저기 세라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예 곧 금방입니다 회화 이벤트도 있죠 전통의 회화 이벤트 예 회화는 총 5번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A까지 올린 캐릭터가 이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회화는 상당히 제 기억에도 좀 예 뭐 감동적인 것도 있고 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이거 왔나 어떤 편이었나 예 그 누가 야 편지 보냈냐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성마 형성이었다 예 어머니한테 편지 좀 보내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음 음 린이 워낙 강해군 한번 밀어 줘야죠 이번 판 피사에게도 안들어가니까 누구인가 너희들은 아이를 구할 영웅 노릇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죽으면 모른다면 어떨까 맞고 없죠 그런거 신경쓰겠습니까 잠깐만 그럼 어둠마법은 뭐에 관한거지 그럼 뭐야 맞은사람명도 없어 이런 세라가 이번토록도 놀게됐네요 힐로리는 5 6 4 3 아 위로 올려야되는데 따라오지 못하네 위로 오기전에 이제 얘기가 끝나버리니까 아 인형이 못가는구나 음 닐스 여깄고 음 세창이 한개밖에 안남아도 다닙니다 근데 맞자 좋습니다 이렇게하면 아 이게 안되네 안닿네 안닿네 안닿 계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네 네 뭐 이론적으로는 계속 여기서 이제 노가다를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 의미도 없고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루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터널로무 끌면은 평가가 안좋아져요 예 예 예 예 예 예 리스가 떨어지 못하네 예 예 윌 좀 챙겨주겠습니다 저 친구도 왜 괜히 코 껴가지고 와서 고생하는데 와 예 크리스컬 리누로 뭐 딸까요? 엑크 좀 밀어줄까요? 누가 좋을까요? 6 괜찮겠습니다 이쪽이네요 예 그러네요 이것도 삼합형이네요 마법도 삼합형이라서 그 리마법은 흑마법이 약하고 흑마법은 백마법이 약하네요 니스가 한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갔다 가겠습니다 공격 피사에게 들어도 괜찮다 음 예 투 껀되면 끝납니다 예 티어링사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 물론 이 게임도 그렇습니다만 막판에 보스 잡다가 한 명 죽으면 진짜 피 눈물이 납니다 음 로스트야 오 3 음 이거 너무 무리해서 누가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니스도 올라가요 자 마무리입니다 어 런 하필 이럴 때 어이거 뭐야 이것도 어이거 우연히 이렇게 된겁니다 위로 깨긴 좀 아까운데 에 아냐 이거 안좋은 이거 아닌거 같아요 2창 던지기 에 이것도 아니네요 한턴 버리겠습니다 으 으 으 상당히 유능하네요 피하는 것만 매웠나 공격을 못하니까 잽스텝 좀 밟은것 같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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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우리에게 맞서의 만도하지 개그하냐 지금 소년은 이미 으 으 으 아 그 예 누나의 존재는 잊고 있었어요 예 이니안 없어 린디스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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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 켄트 야 훌륭하다 아 눈이 안보이나 아 자고 있는거구나 아 뭐 켄트가 아니잖아 아 에리우드 에 맞아요 이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예 페레공들 으 으 켄트졸하네 란 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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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소연명 좋습니다 나는 믿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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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예.. 안 보게 되는게 아니었구나 음.. 미니안 춤..아 무기 따로 있었어요 예 오오오.. 하하하하 제인 나중에.. 앗.. 네.. 하하하하 그.. 하지 말라는 노래는 안하네요 예 신에게 올리는 춤부영수 그렇군요 아우 왜이렇게 식객들이 많아졌어 여기저기 너무 위험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뭔 소리야 또 야 너도 쫓기고 있잖아 특별한 힘 또 뭐야 이건 또 음 야 그런데 왜 잡혔냐 알아봤자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예예 제가 좀 경솔했네요 아 그렇죠 예 얘 뭐 물어볼 것도 없지 하하하하 그러네요 얘 음 음 반지가 살아왔다 반지가 살아왔다 음 니니스의 소 음 뭘까 어머니의 유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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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호사 좋아하죠 음 외전 음 음 음 가야죠 음 음 음 음 음 음 그렇군요 예 예 네 일곱 번째 편이 끝났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외전이 바로 나오네요 예 일곱 번째 편이 끝나고 예 7장 외전은 다음 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